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현겸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좀 엇갈렸더군요. 거래소 마이너스에 코스닥은 플러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강세 그리고 오늘 아침 나스닥 선물의 강세 때문에 1% 이상 상승 출발했는데요. 또 코로나 확진자 수 물론 주말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감소 이런 것도 시장이 긍정적이었고요. 하지만 아침부터 특이했던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었어요. 외국인 수급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매도세를 강화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1조 6,306억 원의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 상위를 보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을 이제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에 5,4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이 매도의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디렘 익스체인지 8월 서버 디렘 고정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32기가 기준으로 8월 고정가가 전월 대비 4.5% 하락했어요. 하락한 12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서버 디렘 반제품 재고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객사의 수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고정가가 하락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웨이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웨이 부분이 지금 수요 약세를 좀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약세가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꽤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역시 기관 역시 매물을 추리하면서 마이너스 59억 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크게 오늘 수급이 매수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점은 현대차, 현대오비스, 기아차, 현대차그룹의 핵심 3인방 기관이 오늘 1, 2, 3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지금 현대차그룹의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의 수급 방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오늘만의 이슈는 아니죠. 최근에 계속, 계속적인 기관들의 긍정적인 그런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코스탑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로도 돌아섰습니다만 장 막판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0.8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탑은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 매수는 약간 오늘 좀 이유가 있었죠. 바로 매수 1위가 시젠 1,770억이었고요. 2위인 알테오젠 1,199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은 MSCI에 이번에 편입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편입 관련된 이슈가 이런 수급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코스피 말씀 안 드렸지만 코스피에서는 심풍제약이 오늘 외국인 매수 1위였어요. 심풍제약 역시 MSCI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이 수급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테마로는 오늘도 역시 그린 뉴딜 테마가 가장 강했어요. 세더군요. 특히 풍력주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삼강, M&T, CS, 베어링 등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풍력주 대장이었고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역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갔던 수산주가 오늘 상한가를 사조 중심으로. 이건 왜요? 수산주 왜요? 일단 수산주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였는데 이런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나타나면서 집에서 간편식 관련해서 시켜 먹는다라는 이슈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참치캔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사조, 오양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카카오게임즈잖아요. 카카오게임즈 IPO가 이제 조만간 일반 공모를 9월 1일이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 상단 2만 4천 원에서 결정이 됐고 기간 외국인들의 수요 예측이 무려 1,479대 1이었어요. 이거 뭐 한 3천만 원 넣어야 한두 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넣어도 몇 주 못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 덕분에 카카오게임즈 2대 주주인 넷마블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중소형 게임즈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달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작년 7월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전기차 수요 회복이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특히 국내 배터리 3사, 7월 출하량은 유럽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모두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먼저 LG화학을 보시면 테슬라 향 기저효과로 7월 달에 전달 대비해서는 4% 상승에 그쳤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71% 성장했고요. 고객사 비중은 테슬라가 26%, 르노가 19%, 현대차 16%, 아우디 7%, 포르쉐 5% 굉장히 다양하게 대단하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되어있죠. 글로벌 메이저는 대부분 커버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일본 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차나 국내 차들을 커버하는 거고요. 특히 포르쉐 타이칸 EV 판매량이 6월 달에 크게 개선이 됐는데 이 부분은 대주전자 재료의 3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우디 광고가 나오죠. 아우디. 맞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하면서 광고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고 71킬로와트 모델은 삼성 SDI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95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이원화돼서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순수 전기차 고객 비중은 아우디가 44%, 폭스바겐이 37%, BMW가 18%. 거의 독일 차로. 독일에 거의 편중이 되어있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방은 이트론의 판매량 이 부분이 삼성 SDI의 실적과 연동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고객 비중 91%가 기아차예요. 우리나라 기아차고요. 최근에 전달 대비,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아차의 니로 판매량이 6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LG화학과의 국내 소송에서 과연 얼마의 합의금을 할 거냐.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7%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10월 초에 10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5일날 판결이 있고 판결 전에 과연 합의를 볼 것인지 또 만약에 그냥 소송까지 갈 것인지 결과까지 갈 것인지에 따라서 또 종목별 희비가 좀 엇갈린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LG화학에서 많은 인력을 흡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슈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일단 판결이 나왔으니까.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작은 부담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년 초에 자회사, 분리막하는 회사, 상장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 하락 시에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한 달 앞두고 있죠. 추석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보호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상태라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실 거래요. 네. 오지 말라고. 맞습니다.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문을 못하면 오히려 선물을 좀 더 좋은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통조림 생활용품, 굴비, 간단하게 갈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생용품, 마스크 세트. 건강기능식품 세트로. 건강기능식품 이거 괜찮겠네. 이게 면역 증강 그래가지고. 네.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도 면역 기능이 좋아지니까 꼭 드시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의 판매 컨셉이 이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세트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판매 매출이 지난해 대비 57%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특히 건강 세트는 매출이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285? 네. 285. 2.8배. 2.8배 작년 대비 건강 세트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 예약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석 대목을 앞둔 건기식과 관련된 종목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기식 테마가 생긴 지가 사실 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터지면서 더 강화가 되고 그러다가 좀 진정세로 가면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언택 관련주들 이런 것보다 이게 매출의 기업도 그리고 일종의 영업레버리지에는 이런 건기식 업체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언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워낙 큰 회사들인데 건기식하는 회사들은 요즘 시가총액은 많이 물어나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맞습니다. 매출이 2.8배 늘면 이게 사실 원가율이 상당히 낮은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또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IT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들었는데 여기도 모바일 같은 곳들도 해외에서 인센티마 많이 준대요.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로 많이 나가니까 판간비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이렇게 늘며고 온라인 매출 위주로 되니까 오히려 모르겠네요. 마케팅비 같은 것들이 좀 더 비중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데 건기식은 온라인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분명히 수혜가 되는 부분은 맞고 더 중요한 게 노령화가 어쨌든 되면 노령화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건강보조식품은 진짜 한 사람의 거의 제 주변에서도 거의 네다섯 개는 기본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일어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좀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의 지배력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건기식 같은 거 거의 안 먹다가요. 지금 세 가지를 먹고 있거든요. 흑삼 전탕에다가 내 몸에 착한 홍삼에다가 이 토네이드라고요. 이것도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음료니까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좀 그랬나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시황정리를 해봤습니다. 김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